안녕하세요 아트알 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인데요 졸려하는 난도를 그릴 거에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생략하고 자세에 더 집중해서 간단하게 짧게 알려드릴게요 자고 있는 모습이구요 얼굴을 살짝 옆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둥글게 몸을 그려줍니다 발은 살짝 뒤로 나오구요 꼬리도 축 늘어져 있어요 일자로 눈을 그려주시구요 코랑 하품하고 있는 입모양도 그려줍니다 컬러링을 해줄게요 이렇게 회색 라인을 그려주세요 늘 얘기 드렸지만 컬러는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입에도 색을 넣어주고요 볼터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른한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무늬도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오늘의 이모티콘이 완성되었어요 음 오늘도 행복하시구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